오!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 아무도 없네? 아, 우리 어머리 친구들이 있네? 친구들, 모두 안녕! 아하, 저,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놀가는 소방망이랍니다.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아니, 그런데 혹시 근처에서 몬스터 한 마리 못 봤나요? 오늘 정말 말썽을 거린 몬스터 한 마리가 출연했는데 아주 급적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당통이 못된 몬스터 보면 꼭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어디에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 어서 출동! 친구들, 안녕!